벌써 4시 반이네 혼자 할 땐 피로도가 꽤 강한 편인데 같이 하니까 확실히 이거 진짜 시간 잘 가는 거 같은데 피로도가 좀 적네요 혼자 하면 말도 안 하고 좀 지루하니까 이번엔 한 번 우리 초밥 같은 극딜을 한 번 한 번 만들어 보죠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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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불러진 거 아닌 거 같은데 돌핀 하는 거 아니죠 돌핀? 맞아요 저게 저렇게 바뀌나? 듣기 나름이죠 돌핀은 역시 아이유 버전이 짱이라 능 돌핀은 시계잖아요 시계 원래 오 이번 거 괜찮겠는데 근데 양궁장이 좀 해리겠다 저희는 괜찮은데 절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 이번에 그냥 공장 성당 묘지 병원 연못으로 갈게요 네 저희도 상품성다고 요지 병원 연못 저희도 상품성다고 요지 병원 연못 성당에서 뭐 드셔야 돼요? 뭐 이것저것이요 피아노 줄, 성배, 십자가, 철 뭐 어찌될건 이것저것 음 제가 보이면 죽어볼게요 더 만들까 말까 피탈퀸 일일이 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라이스 라이타 혹시 몰라서 챙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팀 게임하면 이게 좋은 거 같아 진짜 뭐 하나 못 먹어서 루트 꼬이면 답 없는데 챙겨주는 팀원이 있으니까 그냥 해도 안 챙겨주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렇긴 해요 일단 나 살고 먹기 바쁘죠 나 살고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고철을 하나를 못 먹었으니까 내가 병원 가서 일단 먹는다 생각하고 빠르게 파밍을 하면서 올라가야지 제가 고철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었어요? 이따 드릴게요 그럼 병원에서 만나죠 저 성당에 들어갈 거예요 성당에 드릴게요 아 네 네 성배 십자가 어 지금은 성배 십자가 다 했어요 유리병만 있으면 되는데 유리병은 저도 성배 십자가 필요해가지고 네 네 유리병 유리병 제가 하나 쓰고 하나 쓰고 유리병 유리병 있어요 네 버릴게요 성배 찾았어요 네 고철이랑 교환하시죠 십자가 어 됐다 버리세요 성배 오케이 고철 고철 묘지로 이제 같이 파밍하러 가시죠 아 이거 하나 버리는 거 계속 까먹네 일단 요거 잡으시면서 같이 가시죠 내가 한 대만 남겨놓는다고 좋은 컨트롤 여기 있는 닭 먼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 빠지죠 저거 잡지 말고 올라가시죠 묘지로 뭐 뭐 아직 얻으셔야 되는 거 있어요 루비 루비 필요하신 루비 필요하신 분 루비 저요 오케이 전 여기서 옷 철광석 쇠사슬 옷 쇠사슬 찾았고요 묘지 저 옷 철광석 쇠사슬 머리띠 라이터 버려주세요 네 그럼 저 하나 주세요 라이터 여기요 곡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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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밑에 바로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제가 먹었나? 아 네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병원으로 가시죠 일단 잡고 병원으로 가 여기 여기 쇠사슬 네 아 다 있습니다 한 대 메그나스님 이거 이거 좀 만들고 그냥 제가 잡을게요 네 병원으로 한 대 봐 아 이거야 나이스 와 운석 나이스 여기 루비 있어요 메그나스님 병원 올거죠 네 네 올라가요 여기 여기 머리띠를 못 먹었네 머리띠라 머리를 못 먹었나에 머리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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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묘지에서 벗고 갈게요 네 동글동글한게 잘 흘리네 어 바로 나왔고 나이스 바늘 슬리퍼 가위 필요합니다 저는 부채 필요합니다 부채 연못 저쪽에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예 슬리퍼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슬리퍼랑 타이븐 이런건 지나칠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 어디 갈거에요 제가 닦아 놓을게 연못 연못 가서 그 등껍질이랑 여기 여기 헬프 좀 갑니다 얘네 지네끼리 싸운다 살짝 뒤로 잠깐만 빠져주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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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붙어주세요 저기 위에 요키 아 왜 시체에 터져 에어번 에어번 나이스 멋적으로 하야 하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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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없어요 머리가 없어 머리가 애들 것 중에 후들어 까면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기는 이 정도 쯤 되며 오케이 저 아이템 풀템이요 오케이 저도 풀템 먹을 거 위에..위에는 먹을 거 있었나? 없구만 오케이 이제 먹을 거 만들고 다니면 될 거 같아요 여기서 옷 하나만요 승복 하나만 먹으면 돼 승복 여기서 팔찌 보이면 죽어줘 팔찌 먹었다 오케이 이제 모이죠 저기로 갈게요 저 뭐야 메그너스님 네 키바나 이거 줄게요 제가 입었던 거 키바나가 더 좋지 않아요 성기사 보다? 성기사는 쓸 데가 없는데 혈액 샘플 필요하신 분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오우와 야 이번 거 딱 좋았다 이제 패고 다니면 된다 아우 나이스 감사염 나도 아이고 읍성 나가야 나가야 된다 나 나..나 합시다 나..나 합시다 번화가 번화가 오고 저는..그..뭐야 생명의 나무? 때렸다 나도 버린다 때렸다 나도 버린다 아 저도 여기서 라이타 얻으면은 그거 되는데 먹을 거 만들수 쟤가 그 뭐야, 뭐가 필요하더라. 이제 이 거리에 술꾼은 나쁜구나. 먼저. 상자, 상자. 어, 상자. 상자, 상자 어디 있더라. 아이고, 뭐네. 성당. 골목에 가서 마늘 좀 캐야 돼. 마늘. 골목길에서 라이타를 얻어서 요리를 좀 해서 요리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다. 아, 잡으신 거구나. 너무 잘 잡으셔. 너무 멋져. 어디 갈까요? 우리 야동 잡으러 갈까요? 그럴까요? 여기 라이터 하나 있는데. 어, 주세요. 여기. 여기, 여기. 아, 누가 방자 다 캤네. 방자 다 가져가자. 모, 모사 가죠. 모사 갈게요. 모사. 천천히 가세요. 한 명씩 갈 수 있구나. 네. 여기 다 잡았다. 여기요, 곰. 레벨 17짜리. 오케이. 죽이세요, 이제. 누구야, 이거 검카 좀 먹어주세요. 마음카메라. 자용. 야동 잡으러 갑시다. 여기서 빵가루를 얻으면. 이거 또 한 대 때려주세요. 한 대 더. 야, 일로와. 아잉, 돌아간다. 아잉크. 아잉크. 빵가루. 만념빙. 만념빙 필요하신 분. 만념빙. 만념빙. 저요. 적당히 잘 고르면. 귀찮은 일 없이. 저 뿔템. 19곰 잡죠. 18곰이구나. 100평. 아마 무시해, 브로. 빠르게, 이것도. 빠르게, 이것도. 위 왔다. 아드 아드. 일단 잡고 일단 매그너스님 올라오세요 아드랑 저기 있었거든요 아드 이거 탈 것 같은데 아드 잡아요 네 아 미쳤네 이리와 아 멋진 엔딩 컨트롤 어 분홍신이다 분홍신 먹어요 이거 좋은거네 다 좋은거밖에 없네 분홍신 제가 먹습니다 체력물력 없고 이런사람 없죠? 네 쓰레기봉투 먹고 오케이 직주인한테는 이완이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키가 잘 컸네 왜 재키 세던데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얘네 좀 잘하는 애들인가 봐요 원 딜을 무네 그냥 여기 미스를 투구 미스를 투구 드실 분 음 그거 제가 버린거에요 어? 이건데 그랬나? 어찌됐건 미스 리투 더 좋은건가 어 이거 좋은거 이거 껴요 매그너스님한테 좋은거야 방어력도 높고 미스 리투 아이고 한방컷이네 이제 너무 강력해져 버렸는걸 어? 왜그너스님 그 위에거 아까 버렸어요 그거 뭐요? 위에 뭐..모자 어 여기 어디서..어따 버려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이거 먹봐 체력이 너무 없어 시체에다 버려야지 어 위에 없어요 스태미나 음료? 스태미나 음료? 스태미나 안부족한거같아 스태미나..여기 이거 이거 먹어요 여여여기 갑시다 확인 확인 주무~~ 주묵~~ 아씨! 어딜..어딜 또 넘겨가는거 받아 가슴숩 아이고, 얘네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파조 못 맞췄다. 나이스! 씹자, 끝! 와, 끝났구나. 와, 막판. 깔끔하다. 멋있었습니다. 잘 크고 잘 먹었네. 딱 성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대로 이겼네요. 즐거웠습니다. 아,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하나, 하나, 감사합니다.